자 오늘 주제는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고려 국왕들 많이 잘 모르시죠? 타조왕건, 광종, 노비안건법, 충선왕개혁정치, 공민왕 이 정도 아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실 텐데요. 한 이 5명 정도가 고려 왕 중에서는 유명하죠. 그런데 공민왕을 선택한 이유가 꼭 2년 전입니다. 2년 전 추석 때 아주 유명한 콘서트를 했는데 노래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왕이나 대통령 가운데 자기 목숨 바쳐서 백성 또는 국민의회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관객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그런 편입니다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31대 국왕이에요. 1351년에 왕이 되어서 137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1351년부터 1374년까지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14세기에 3쿼터 그렇죠. 1년 부족한 3쿼터가 되네요. 아버지는 충숙왕이고 어머니는 명덕태우 홍씨 중요한 것은 몽골 공주가 아니라 고려 사람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리고 형이 충해왕이에요. 자 충해왕 또 그 충모왕 충정왕 공민왕 이 이야기 언제 한번 모아서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름은 기 그래서 왕기라고 불리고 나중에 전이라고 개명을 해서 왕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몽골 이름도 있어요. 이 원간섭귀의 고려 국왕들은 전부 몽골 이름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생활을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공민왕의 경우는 바얀테무르라고 하는 몽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위하기 전에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민왕의 일생에서 즉위하기 전 10년 22살에 즉위하는데 10대 1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출생했을 때 왕자로 태어납니다. 둘째 왕자로 태어나는데 그때 강릉대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강릉대군으로 살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몽골에 들어가서 수귀를 하게 됩니다. 이 수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몽골말로 투룩학이라고 했어요. 투룩학이 되어서 몽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3년 뒤에 형이 죽습니다. 현지 왕위에 있던 형이 죽으면서 조카가 어렸거든요. 8살이 장조카라서 너무 어리지 않나? 그렇다면 이 동생이 왕이 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동생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때 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안 됐어요. 조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충목왕이에요. 곧 세상을 떠나요. 어린 나이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충여왕의 둘째 아들이 11살이었어요. 좀 너무 또 어리지 않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몽골에서 수교하고 있는 왕의 동생 옛 왕의 동생, 죽은 왕의 삼촌이죠. 이 공민왕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린 조카, 11살짜리 조카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이 충정왕의 나이가 11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공민왕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왕들이 자꾸 죽으면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라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자기한테 왔다가 그냥 가고 이걸 두 번이나 겪게 되는 거예요. 아마 글쎄 뭐랄까 자기가 한다고 안 했지만 굉장히 좀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이 될지도 모르겠네. 고려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런 소설 있지 않나요? 자는 사이에 막 사람들이 도둑도 다녀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운명이 막 바뀔 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이 10대에 1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몽골에서 노국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사실은 공민왕보다 우리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은 그 부인이 노국공주 아닌가 싶어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소문난 노국공주와의 결혼이 20살 때였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드디어 고려국왕에 즉위합니다. 앞서서 즉위했던 조카가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때 몽골에서 갑자기 충정왕을 퇴위시키고 바얀템으로 고려국왕에 책봉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고요? 이게 원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는 동안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뒤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 그랬구나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투르칵 이걸 인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숙위라고도 해요. 인질은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 황실이 고려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의 아들, 왕자나 왕의 동생, 왕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인질로 붙잡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몽골 쪽에서는 이걸 인질이 아니고 숙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숙위라는 건 뭐냐면 자면서 지킨다. 뭘 자면서 지키죠? 대칸을. 몽골의 대칸을 자면서 지킨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친위부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몽골에서는 황제와 숙식을 같이하는 친위부대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 친위부대 조직을 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캐식은 맨 처음 진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제국을 만들 때 각 부족의 실력자 천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천호의 아들들로 구성을 한 대칸의 친위부대예요. 이때는 인질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인질의 의미는 사라져요. 그것보다는 대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거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대칸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을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이 캐식 집단이 이제 또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일에 따라서 무기를 들고 수귀하는 사람을 코르치 또 주변에 있으면서 언제나 뭔가 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명령을 하면 그걸 쓰는 사람 석이라고 할까요? 이걸 비칙치 다 이 불글 적자로 끝나요. 이 적자를 몽골말로 읽을 때 치 라고 읽는 거고 이게 우리말에 남아가지고 지금 장사치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전문화된 대칸의 특근기구 이게 수귀예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의 왕의 아들 왕의 동생이 몽골에 들어가서 이 캐식에 들어가서 대칸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대칸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고국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와서 국왕이 되는 자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민왕도 12살에 몽골에 들어가서 아주 불쌍한 인질로 살았던 게 아니고요. 몽골의 대칸과 같이 생활하는 수귀하는 뭐 이러면서 아마 몽골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정보가 공민왕의 힘이 되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공민왕의 활동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몽골에서 수귀를 했다. 그러면서 몽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민왕이죠. 왕이 되기 전에 몽골 사정을 잘 알았다는 건데 그때 몽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날이 몇 날마다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한 것에 비해서는 단명한 왕조예요. 한 100년? 15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정치가 늘 혼란했습니다. 몽골 정치가 혼란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계승의 원칙 그러니까 대칸이 죽은 다음에 다음 대칸이 누가 될 것이냐는 이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도 순조롭게 대칸의 자리가 계승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쿠빌라이칸이 상당히 오랫동안 대칸 위에 있다가 죽은 다음 그게 1294년이거든요. 이때부터 마지막 대칸인 토곤테무로가 주기하는 게 1333년인데 이 39년 동안 대칸에 오른 사람이 8명이에요. 평균 재위기간이 5년 정도가 되는데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칸 자리가 계승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정변 또 암살 뭐 이런 얘기들이 이때 막 나오는 거예요. 정치가 혼란했다. 그러는 가운데 기황후가 등장해요. 이 기황후는 토곤테무르칸의 제2황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몽골제국 역사상 정치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황후가 바로 이 기황후입니다. 유일한 고려인 황후이기도 하고 가장 깊숙이 정치에 관여한 황후이기도 하고 기황후 주변에 주로 누가 있냐면 환관들 국녀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뒤에는 몽골의 고관대작들이 기황후 주변으로 줄을 서요. 그래서 자정원이라고 하는 기황후의 기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자정원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고려에 관한 일은 기황후가 아마 독점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공민왕이 조카를 밀어내고 고려왕에 책봉될 때에도 기황후가 아마 힘을 썼을 겁니다. 한 가지 기황후가 황후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한 일이 뭐냐면 남편보고 그러니까 토곤태무로 카한이죠. 이 토곤태무로한테 이제 그만하고 아들한테 좀 물려주라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황후가 낳은 아유시리다라라고 하는 황태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 밀어내고 아들을 그 대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한 여인 이 토곤태무로가 굉장히 억울해해요. 내가 아직 젊고 젊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직 치아가 튼튼하다. 재밌는 말이죠. 자 결국에는 뭐 양위가 실현되지는 않지만 기황후가 얼마나 권력을 탐하고 있었는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앙에서는 권력 다툼이 한창이었고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한종 농민군들의 봉기가 다시 얘기해서 밀란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운이 좀 없기도 해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가 뭐냐면 황하가 범람을 해요. 황하가 범람하게 되면 정말 뭐 우리 한강 범람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1330년부터 1369년까지 40년 동안 7번 황하가 범람합니다. 이러면서 농사가 되지 않고 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쁜 일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네요. 흑사병의 문제인데요. 이 시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인구가 주는데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의 발원지가 중국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유럽 쪽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글쎄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흑사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몽골제국 때문에 흑사병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몽골제국 때문에 국경이 낮아지고 교통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흑사병 같은 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 빨리 전염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에 몽골제국의 인구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홍건군 홍건군 홍색 빨간색 두건을 둘렀다 해가지고 홍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를 침략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홍건적이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홍건군이라고 불러요. 장사성 주원장 이런 사람들이 홍건군 출신이죠. 한족 농민들의 반란 이것이 막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주로 양지강이남 강남지방에서부터 세력이 커지는 일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투르칵으로 있으면서 이걸 직접 목격을 하고 고려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10대에 목격한 자기의 경험 이게 공민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민왕이 왕이 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정왕이 왕자리에 있었어요. 죽지도 않았고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충정왕을 밀어내고 공민왕을 고려왕에 책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밝혀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외구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구는요 우리나라만 침략한 게 아니라 중국의 동해안까지도 침략을 해요. 그래서 몽골제국이 외구 때문에 골머리를 낯습니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붙어오는 도적이니까 고려가 중간에 막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보니까 고려의 그 어린 국왕이 그럴 능력도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고려의 능력인 국왕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투루카구로 데리고 있던 공민왕을 고려국왕에 책봉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낙하산을 보낸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고려에 대한 일을 아마 독점하고 있었던 기황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따라서 기황후는 공민왕을 고려국왕으로 낙하산 태워보내면서 아마 충성맹세를 받았을 거예요. 뭐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황후가 바란 건 뭐냐면 고려에 살고 있는 자기의 일족들. 기황후에게는 다섯 명의 남자형제가 있었어요. 기식 기철 기원 기주 기륜 전부 이 수레 거자를 쓰는 글자로 다섯 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려해서 나쁜 짓을 하는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기황후는 공민왕에게 왕을 시켜주는 대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 이 사람들의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을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공민왕도 그러겠다고 했겠죠. 그 상황에서 뭐 싫다고 하고 왕이 안 되는 것보다는 예스하고 왕이 되는 편이 더 나았을 테니까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도 이 약속하고 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약속 안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민왕은 그렇게 합니다. 그 약속을 아마 하고 왔을 이 고려 왕이 왕이 되자마자 표어를 딱 내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치할 것이다. 일국 갱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옛날 왕건 할아버지가 만들었을 때 같은 그런 새로운 나라를 내가 다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지 얼마 뒤에 한 일이 뭐냐면 몽골식 변발 호복 다시 얘기해서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스타일을 몽골식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걸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새 왕의 새로운 각오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뭔가 내가 왕권을 강화해서 개혁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요. 여기에 이제 제일 경계를 하는 게 기황후의 일족을 비롯한 친원파들이죠.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왕이 개혁하겠다. 그러고 나서면 자기들이 좀 피곤해지겠죠? 자 이렇게 좀 경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민왕의 그 뜻을 알고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0년 동안 몽골에서 공민왕을 시종했던 사람들이 공민왕의 뜻을 먼저 읽은 거예요. 아 우리 왕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보다. 무엇일까요? 저 친원파를 제거하려고 하나 보다. 좀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시종신료 가운데 가장 중심민물이었던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기시일파를 제거하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실패로 끝납니다. 말하자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던 건데 성격이 이러하다 보니까 조일신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민왕의 태도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조일신난에 동조하는 것 같다가 뭔가 불리해지는 듯 보이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조일신을 처형해요. 처형해야 자기가 연루되지 않게 되니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민왕의 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포부는 조일신난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출발보다 더 뒤로 가게 되죠. 친원파들에 대해서 더 뭔가 좀 열쇠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민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간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기회를 딱 보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뭐냐면요. 몽골에서 저 남쪽의 고우성이라고 한 곳에서 장사성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장사성의 부대를 공격하겠다고 톡토라고 하는 그 당시 몽골의 우승상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지휘관이 돼서 대군을 동원해요. 800만 대군을 동원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했죠. 800만 대군이 이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대군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고려에도 사람을 보내서 고려도 군대를 보내라. 우리 월남 파병하듯이 이때 고려가 중국으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천 명이 파병이 됩니다. 이 2천 명을 지휘한 사람 중에 최영 장군이 있어요. 최영의 이름이 역사책에 등장한 아마 거의 첫 시작이 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 사람들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대군을 동원해서 장사성을 공격하러 간다고 갔는데 싸움은 장사성하고 벌어지질 않고 몽골 조정에서 벌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기황후였어요. 기황후가 전쟁 중이던 톡토를 해임해버립니다. 권력 투쟁이었죠. 몽골군이 장사성하고 싸우기 전에 지휘관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몽골군이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와해가 돼버립니다. 이걸 현장에 있었던 고려군이 다 봐요. 형편없어요. 아 이를 형편없는 거 우리가 보고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공민왕에게 그대로 내가 알고 있던 몽골의 모습이다. 해서 이 보고를 듣는 순간부터 준비를 합니다. 때는 이때다. 그것이 1354년의 일이었거든요. 1356년 날짜도 이거는 기록돼 있어요. 5월 18일 날 공민왕이 자 오늘이다. D-Day예요. 이날의 고려사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잔치를 연다고 하고는 제추들을 불러 모두 궁궐에 모이게 하고 제추는 고위관료들이에요. 특별히 기철과 그 아들 기아무게 조카 암우게 암우게 권겸과 아들 암우게 암우게 노책과 아들 암우게 를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기철 권겸 노책 이 세 사람과 그 아들 조카들을 부른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칭원파의 삼거두입니다. 기철은 원나라 황후의 오빠였고 권겸은 기철이 성공하는 거 보고 자기 딸을 이 몽골의 황태자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노책은 어 이제 더 없으니까 자기 딸을 몽골의 대칸의 후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모두 몽골의 황실과 혼인으로 엮여져 있는 그래서 고려해서 실력자가 된 친원파들 이런 사람들을 궁궐로 다 부르게 했어요. 기철과 권겸이 궁궐에 먼저 도착하자 왕이 밀찌 강중경 대오군 목인길 우달치 이몽고대 등으로 하여금 장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나와서 망치로 치게 했다. 때려 죽인 거예요. 기철은 대응하다가 죽었고 권겸은 달아났으나 추격해서 죽이니 피가 국문에 낭자하였다. 강중경 등이 분대를 거느리고 노책의 집에 이르러서 그를 잡아 죽였다. 자 이렇게 친원파의 새 거두를 죽이고 친원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숙청작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기관을 폐지한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 5월 18일 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또 한 가지를 벌이는데 군대를 출동시켜요. 군대가 가서 압록강에 방어선을 칩니다. 자 몽골군대가 고려를 공격해올 수 있으니까 방어선을 쳐야죠. 방어선 치고 군대가 올라가다가 한쪽으로 갈라져요. 동쪽으로 가서 저쪽 함경도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요. 100년 가까이 몽골에 빼앗겼던 쌍성총관부를 이때부터 공격을 해서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쌍성총관부의 실력자였던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군에 내응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공민왕의 계획은 2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비밀리의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뒤에 노국공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비밀리하는 이 일을 노국공주는 아마 알았겠죠. 노국공주는 아마 알았을 텐데 이 사실을 몽골에 알리지를 아는 거예요. 공민왕 편을 들어준 거죠. 공민왕이 노국공주한테 아마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도 더 그랬을 겁니다. 전격적으로 하루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다 버립니다. 몽골에서 이 사실을 아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려요.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사태를 파악하고 먼저 말폭탄을 날립니다.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응징하겠다. 말폭탄이에요. 자 이 말폭탄에 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이건 기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민왕은 지지 않았어요. 할테면 해봐라 이렇고 버틴 거죠. 그랬더니 몽골이 과연 공민왕의 예상대로 또는 기대대로 고려를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공민왕의 예상은 그거였죠. 지금 몽골이 내가 이런 일을 벌여도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 이 판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10년 동안 몽골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몽골의 모습 그리고 몽골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군대가 보고하는 그 내용 이걸 종합을 한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느냐고요? 이게 실패했으면 당연히 공민왕이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요. 목숨 걸고 단행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결국 몽골 쪽에서 먼저 협상을 제의해와요. 기철을 죽인 거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문제로 삼습니다. 뭐냐면 고려군이 몽골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압록강에 방어선을 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를 지휘한 지휘관 인당이라는 사람이 압록강을 넘어가요. 압록강을 넘어가면 거기는 몽골의 영토인데 여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몽골에서는 이 사실 하나만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인당을 참하는 것으로 인당이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당을 죽이는 것으로 고려해서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몽골 측에 성의를 보인 거예요. 니들이 요구한 것을 우리는 들어줬다. 인당의 목숨값이죠. 이걸 가지고 이 반원운동 몽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그 성과와 맞바꾸게 되는 거죠. 글쎄 인당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인당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아마 이 정도 죽음은 감수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이 몽골 세력을 몰아낸 것 이것을 반원운동 이라고 해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반대한 운동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반원운동은 공민왕이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실패했으면 공민왕이 아마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이 성공을 통해서 거의 1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자주성을 회복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에서 볼 때 몽골은 굉장히 그 어떤 억압하는 나라 뭐 이런 거였지만 남들이 볼 때 고려는 몽골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어요. 고려왕이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중국의 한족들이 볼 때는 고려는 몽골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에서 반원운동이 일어나서 몽골 황후의 가족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자 몽골과 싸우고 있었던 중국의 한족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한인 군웅이라고 부르는데 홍건군 지휘관들이 고려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려로 온 사람들을 보면 장사성 정문빈 방국진 이게 전부 한족 농민군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려로 사신을 보내와요. 오왕도 여기 오왕도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왕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되기 전에 오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원장도 고려의 사람을 보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거대한 몽골제국이 붕괴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몽골제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도미노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도미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동쪽 끝에 있는 고려에서부터 빨간색 블럭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몽골제국이 붕괴되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죠. 공민왕은 몽골 세력을 몰아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포부가 뭐였죠? 일국행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몽골의 간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고 자 이제 걸림돌을 제거했으니까 원래 하려던 일을 해야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려의 현실이 어땠느냐 면 우리은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이 있고 여기에 또 친원파들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이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못살게 굴어요. 하나는 땅을 뺏는 겁니다. 그 당시 재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그리고 노비였거든요.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자기 농장으로 만듭니다. 이 농장의 규모를 고려사에서는 산천위표 산과 내로 경계 표를 삼았다. 다시 얘기해서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가 내 땅이야. 저기 흘러가는 강까지가 내 땅이야. 이 정도의 아주 굉장히 넓은 농장을 만든 거죠. 이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일반 농민들의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노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압량위천 양인을 억눌러서 천민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땅 뺏고 노비 만들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된 농민들이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걸 유망 이라고 합니다. 토지탈점 압량위천 유망 이런 것들이 이 14세기 한 중반 후반 정도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현실을 본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을 국지 불국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지 불국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죠. 이것을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친몽골 세력 친원파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다시 일국갱시라는 표를 내걸고 전민 변정을 하겠다. 전 토지 민 백성들의 신분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왕이 나서서 개혁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질 못해요. 모순된 상황이 있습니다. 친원파를 제거하는 그 반원운동 이걸 할 때 누가 앞장서서 그거를 했느냐 하면 공민왕의 측근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공민왕한테는 국내의 세력 기반이 없었으니까요. 측근들이 나서서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몽골 세력은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공민왕의 측근들은 자기들 스스로 개혁을 원하지 않았어요. 개혁되지 않은 고려에서 자기들이 역시 토지 탈점하고 암양위천에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한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왕이 자기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또는 억지로 개혁에 나서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반원운동은 측근 세력이 하는데 측근 세력은 개혁에 반대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외부의 충격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몇 년 뒤에 홍건군이 고려를 침략해 와요. 홍건군이 몽골과 싸우다가 쫓기게 된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고려를 점령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약탈을 한 겁니다. 무슨 좀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휘체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약탈 하고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게 되는데 홍건적의 2차 침략되는 공민왕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친원파의 자녀 세력이 총 벌기에서 공민왕을 몰아내고 다시 몽골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폭발을 하느냐 하면 홍건적을 겨우 몰아내고 개경을 수복하고 이제 안동에 있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흥황사라고 하는 절에서 임시로 묵게 되는데 흥황사에서 공민왕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자 공민왕을 죽이고 몽골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자 하는 이 친원파들이 일으키는 사건이죠. 자 이걸 이제 겨우 진압을 하고 공민왕이 개경에 들어가서 다시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황후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는 기황후가 완전히 몽골의 실권을 잡고 있을 때 아들 황태자였던 아유시리다라한테 나를 위해서 왜 복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 일만이 국경을 넘어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이 일만 몽골군의 침략을 최영 이성계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격퇴를 하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몽골의 어떤 위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와중이니까 개혁은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죠. 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이게 한동안 계속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자 이 몽골의 마지막 침략까지 격퇴한 다음에 공민왕이 새로운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돈이에요.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을 해요. 신돈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 승려가 되었고 이름을 편조우라고 했다. 어머니가 천했기 때문에 절의 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그 승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산방에 절에 혼자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톨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공민왕을 만났는데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는 그 이야기가 좀 소설처럼 남아있죠. 공민왕이 꿈을 꾸었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승려가 갑자기 짠 나타나 가지고 구해줬다. 휴 하고 이제 잠을 깼어요. 흉몽이군 악몽이군 하면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 다음날 김원명이라고 한 사람이 왕을 만나면서 어떤 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꿈에 봤던 자기를 구해줬던 그 승려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죠. 뭐죠? 뭔가 개시 이런 걸 받아서 신돈을 만났고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 신돈을 등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돈을 왕이 사부 북왕의 사부로 모셔요. 이거는 없는 관직인데 공민왕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굉장히 높은 관직을 신돈에게 주고 그러면서 신돈을 앞세운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좀 뭐랄까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신돈이 중용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최영이 개립륜 경주의 지방관으로 좌천돼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정몰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던 최영이 왜 개혁이 시작되자마자 좌천되고 삭직되고 죄인이 됐을까 그렇다면 이 개혁은 청렴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최영의 그 청렴함은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고려 말에 그 혼란한 국지불공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최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영은 끝내 그걸 하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그 개인의 가치가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조화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최영을 몰아내고 기존의 관리들을 대거 쫓아낸 다음에 신돈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신돈을 등용할 때 공민왕이 한 말이 고려사에 남아있어요. 저는 고려사에서도 이 대목 참 눈여겨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지 오래되었는데 한 15년 되었을 때 이니까요.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재상 고위관료들이 왕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민왕은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재상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신대족들은 세신대족이라는 건 뭐냐면 대대로 관리가 된 큰 가문 이게 뼈대에 있는 가문이죠. 세신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이 상황 어때요?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상황이죠. 다 연결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친구고 다 결혼으로 엮여져 있고 검사 판사 기자 알고 보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공민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세신대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초야 신진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초야에서 새로 진출한 사람들 뭔가 새로운 피 여기에 눈길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다가 출세하면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신대족의 사위가 되어서 나 이제 출세했어 나 성공했어 이러고는 처음에 초야에서 새로 나왔을 때 그 뜻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 번째로 유생들에게 주목합니다. 유생이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학자들에게 주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유약하고 강직하지가 못하다. 대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아 저도 그래요.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생 좌주 이건 사제관계 동년 이건 우리 동기생 뭐냐면 학연이에요. 공부할 때 맺어진 학연을 따라가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그러면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셋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공민왕은 다 못쓰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찾으려고 했냐면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이세 독립지인 왜 세상을 떠나야 되냐면 이런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기득권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홀로 우뚝 써있는 사람을 써서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패단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걸 한문으로 인순이라고 하고요. 이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뜻해요.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 패단을 내가 개혁할 고치려고 했다. 해가지고 신돈을 등용했다는 거죠. 저는 공민왕이 개혁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득권과의 단절 이게 아니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기득권의 카르텔과 맞서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도 사실 왕은 그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내가 버리고 이걸 깨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만 봐도 공민왕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민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신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산수 사이에 사는 중이었는데 산께서 억지로 시켜 여기에 이뤘습니다.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현량한 사람을 등용해서 사만의 백성들을 조금 평안하게 한 뒤에 의발을 가지고 살림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나 욕심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의 마음가짐 이렇게 해서 대역을 시작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요. 전민변정이란 이런 뜻이에요. 전, 토지,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민, 노비, 권세가가 억지로 노비를 만든 사람을 본래 신분으로 돌려준다. 이걸 전민변정이라고 하고요.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위원회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치하는 임시관청이고 그 일이 끝나면 없애는 거예요. 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돈이 스스로 판사가 됩니다. 위원장이 되어서 방을 붙여요. 방을 어떻게 붙이느냐. 근자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탐욕이 풍속으로 되어 권세 있는 집안에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차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서울은 15일, 지방은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다스릴 것이다. 자진 신고 기간을 15일, 40일을 두고 원래대로 되돌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0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안팎이 기뻐하였다. 심지어는 이때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인이 나셨다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개혁이 성공을 거둔 거죠. 제가 볼 때 고려 건국된 이후 여러 차례 이런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첫 성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사 기록은 이런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이무렵 공민왕의 상태를 노국공주의 죽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죠. 1365년에 노국공주가 죽습니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게 1366년이니까 바로 그 다음 해거든요. 자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왕에 대해서 공민왕은 총명하고 인후하여 민망이 모두 돌아갔다. 민망이란 백성들의 희망이에요. 백성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한 겁니다. 힘써 나라를 다스리니 중회가 모두 기뻐하며 서로 태평을 희망하였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죽은 뒤로 상심이 지나쳐 정치를 신돈에게 맡기니 원망이 일어났다. 어떻습니까? 위에 나오는 영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안팎이 기뻐하였다라고 한 이 사료하고 원망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료가 서로 충돌하죠. 기뻐한 사람과 원망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원망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원망은 누구죠? 신돈의 개혁으로 토지와 노비를 빼앗기게 된 권세가들이 원망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신돈을 개혁가라고 불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돈을 요승이라고 불렀어요. 요승 신돈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이 당시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걸 조선으로 이어받고 지금 우리도 일정 부분은 신돈이 요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시기의 역사를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봐요.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신돈을 보시겠습니까? 신돈의 개혁이 한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아마 이 개혁이 그대로 성공을 했더라면 고려왕조가 좀 더 오래, 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세신 대족들이 세력을 결집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명분 없는 정치 공세는 언제나 모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모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돈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이 시작이 됩니다. 공민왕이 처음에는 웃어 넘기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3인 성호의 현상이 생겨요. 3인 성호.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게다가 신돈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신돈이 이 개혁을 하면서 권력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건 신돈의 개인적인 문제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혹독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걸 또 보여주는데 어쨌든 신돈은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민왕의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사는 공민왕에 대해서 평소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요. 결국 공민왕이 신돈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이러면서 개혁 세력이 와해가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불행입니다. 공민왕과 신돈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았을 때 개혁 세력을 규합을 했을 때 그 개혁 세력이 공민왕과 신돈의 개인적인 신임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잖아요. 뭔가 제도화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로 힘을 모은 것 이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면서 신돈이 처형되고 맞아요. 역설적인 일이 또 벌어집니다. 신돈이 처형되면서 바로 최영이 복귀가 돼요. 어쨌거나 최영은 공민왕대의 개혁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신돈도 죽고 이제 공민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민왕은 신돈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왕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래서 만든 것이 자제위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국왕을 호위하는 뭔가 기구를 만든 건데요. 이게 뒤에 소문나기로는 미소년 집단이었고 이것이 공민왕의 남색과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소문이 막 나게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까지 있어요. 이런 영화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좀 고증의 문제가 있어요. 쌍화점은 공민왕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간섭기 몽골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공민왕 이야기를 하는데 쌍화점이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아무튼 이 공민왕의 남색을 소재로 하는 건데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공민왕이 10대의 몽골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것. 뭐죠? 캐식이에요. 캐식. 몽골 지배층의 젊은이로 친위 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대칸을 호위받도록 하는 것. 이 그림을 그대로 본따온 거죠. 그래서 이 자제위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명문 집안 젊은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10대에 몽골에서 경험한 그 캐식을 여기에서 복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겨요. 자제위에 홍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민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공민왕의 이 죽음에 대해서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왕이 갑작스럽게 훙했다. 고려 왕의 죽음은 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위 23년 나이는 45세였다. 해놓고 왕은 성품이 본래 엄중하고 행동이 예에 맞았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서 시기하고 난폭하며 질투하는 일이 많아졌고 주색에 빠지고 미혹되는 성향도 더욱 심해졌다. 뭔가 좀 멘탈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일관되어 노국공주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나이 어린 미소년을 뽑아 자제위를 설치했는데 홍윤,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이 속했으며 음탕한 짓으로 총애를 얻었다. 이미 공민왕이 만든 자제위를 남색과 연결시킨 것은 고려사 편찬할 당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홍윤 등에게 여러 비빈과 간통하게 하고 아들을 낳아 후사로 삼기를 기대했다. 이 공민왕의 아들 문제 이게 좀 심각했는데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죠. 환관 최만생이 왕을 따라 측간에 가면서 몰래 아르기를 신이 익비전에 갔더니 익비는 공민왕의 왕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익비가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왕이 기뻐하며 내가 일찍이 영전을 부탁할 곳이 없어 근심이었는데 영전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보다 먼저 죽은 노국공주의 영전이에요. 노국공주를 기르기 위한 건물입니다. 자, 여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 후사가 없어서 근심이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익비가 임신했다니 이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이렇게 기쁘게 말해놓고 잠시 뒤에 환관 최만생한테 캐물은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가졌더냐 라고 묻자 만생이 익비가 홍윤이라고 했습니다. 자제위의 홍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돌변해요. 내일 창능을 아련한 뒤 창능이 어디냐면 왕건의 아버지 용건의 능이에요. 여기를 아련한 뒤에 술자리를 베풀고 홍윤을 죽여서 입을 막을 것이다.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으니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야. 돌변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너도 죽일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좀 납득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 만생이 최만생이 두려워하며 홍윤 등과 모의해요. 내일 왕이 우리를 죽인답니다. 너무 좀 허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밤 3경에 침전에 들어가서 왕이 크게 취한 틈을 타서 직접 칼로 찌르니 뇌수가 벽에 흩뿌려졌다. 이래서 왕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왕이 왜 홍윤아 최만생을 죽일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드라마 만들어도 이렇게 허술하면 안 돼요. 이거 뭔가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어쨌거나 고려사는 이렇게 공민왕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뭔가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밝힐 수 없는 건 밝힐 수 없는 대로 두고 공민왕의 아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왕비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노국공주가 첫 번째 왕비고요. 고려인 왕비가 네 명이 더 있었습니다. 혜비, 익비, 정비, 신비 네 명이 더 있었는데 아들은 물론이고 딸도 왕자 공주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쯤 되면 공민왕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민왕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공민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고려왕실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쯤 되면 공민왕의 뒤를 이을 남자아이가 전혀 없어요. 아들뿐 아니라 조카 뭐 더 넓혀가도 없어요. 무려 어디까지냐면 공민왕의 할아버지가 충선왕인데 충선왕의 후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충선왕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감 왕감이라는 사람인데 어쩐 일인지 왕이 아버지가 죽였어요. 사도세자처럼 죽은 아들이 하나가 있고 둘째가 충수광 왕위에 올랐고 셋째는 덕흥군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몽골과 붙어가지고 반역자로 낙인이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왕이 될 수가 없죠. 자 충수광이 또 아들을 셋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용산원자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에 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죽어요. 둘째 아들이 충해왕이고 셋째 아들이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한테 아들이 없어요. 용산원자는 어려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죠. 충해왕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충모광 왕이 되었다가 일찍 죽었죠. 둘째가 충정왕 역시 왕이 되었다가 일찍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때쯤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석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기는 역모에 휘말려서 역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민왕의 후손 공민왕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고려왕실에 대가 끊긴다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공민왕이 그렇게 아들 낳는데 집착을 했던 거고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제위에 있는 사람이 왕비와 사이에서라도 아들을 낳기를 바랬다는 거죠.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민왕의 고민은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선왕실도 보면 정조 이후로 아들이 굉장히 귀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강화도령 모셔다가 왕위에 올리기도 하고 고종 대원군의 아들을 어떻게 어떻게 양자를 삼아가지고 왕을 삼기도 하고 왕조 말기에 가면 아들이 귀해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네요. 고려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공민왕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행이 고려왕실에 찾아왔던 겁니다. 자 이래서 공민왕이 죽음을 당하고 공민왕이 평생을 바쳐서 하려고 했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개혁이 실패하니까 실패한 만큼 남는 게 아니라 더 후퇴를 해서 우왕대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우왕 어리고 또 나이에 비해서 무능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공민왕의 아들인지 아닌지 계속 의심받으면서 정통성의 시비가 있었던 이런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고려정치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죠. 이인임이라고 하는 권신이 15년 동안 권세를 부리면서 나라를 망칩니다. 자 이것이 공민왕의 개혁에 눈에 띄는 나쁜 결과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자 공민왕 개혁의 역사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뭐래도 공민왕은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실패하면서 고려도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15년의 암흑기가 찾아오지만 이 암흑기를 다시 극복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민왕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공민왕이 도달한 그 지점부터 다시 개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공민왕은 자기 시대에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고려를 개혁하는 것은 북왕 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시대에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걸 보여줬고 후대에 개혁을 이은 사람들은 공민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떠올릴만한 사람이 바로 공민왕 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공민왕은 고려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했지만 공민왕의 개혁을 계승한 사람들은 개혁을 하면서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승에서 공민왕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민왕은 정치에서는 실패했으나 역사에서는 성공했다. 공민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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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